연장임의 지도하에 우리 모든 단체자희들 협력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수안부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민의 힘입니다. 우리 주민의 힘이 곧 수안부를 발전시킨다.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제 재미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이것으로써 2023년 제39회 수안부 훈천재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폐막을 선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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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